하겠네요 기다려보세요 개왕권 개왕 10배 5959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게 10배야 보급은 10배 하지 말자 보급은 10배 하면 재미없겠다 보급은 10배 하면 재미없고 다른거 다 10배 3배 다 3배만 결국에 똑같이 나오는거 아니냐 자기장 10배 빠른 무한 앱하고 뭐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개왕권 10배 메타는 그런게 없습니다 보급 10배 하면 렉 먹을까봐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비행기 소리 계속 들릴까봐 짜증나잖아 비행기 소리 계속 들리면 보급 떨어지기 전에 자기장이 좁혀져가지고 끝날걸 보급 그냥 밖에 떨어지고 아무도 못먹을걸 의미없는거 같아서 인정 정인 정인 개왕권 10배 메타 레드존이 너무 크다구요? 그게 개왕권 10배 메타야 본인이 럭키 가위몬 살겠지 인정? 렉 엄청 걸린데 아 괜히 일단 해보자 본인 똥컴은 다 알아서 튕겨 차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아 근데 차는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차 구할 시간도 없어서 몇 명 못할거야 아마 차 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석궁 메타가 아니라 차 타고 다니다가 개왕권 메타라 여기저기서 라이플 개처맞을걸 뭐 개차 벌레 그냥 차 완전 진짜 너덜너덜해질걸 어 덜너덜너덜해질걸 어 덜너덜너덜해질게 덜너덜너덜 이게 진정한 인자기 메타다 이게 어 진정한 인자기 메타야 어 벌써 벌써 정해졌어 자기장이 어 벌써 원래 이거 안 보여주거든 벌써 보여 어 와 19초 남았어 19초 야 이거 살라면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뛰어야 된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야 대왕권 열 뺨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야 벌써 조인다 벌써 조여 파밍할 시간도 없어 애들 다 이쪽으로 오고 있을걸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벌써 낙하산 핀 애들은 어 저것도 전략일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존나 빨라 안 돼 안 돼 벌써 두 번째야 안 돼 안 돼 파밍해야 돼 안 돼 파밍 파밍해야 돼 파밍해야 돼 파밍해야 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자 애들 올라나 아 한 명 오네 아 몰라 일단 가야돼 아 일단 가야돼 일단 쟤 그냥 절로 달리네 그냥 쟤 어 미친 총 하나만 먹고 가자 총 하나 8초 7초 아니 총 먹을 시간 없어 아니 총 먹을 시간 없어 차가 어딨는데 차가 어딨는데 차를 타래 차가 어딨는데 차가 어딨는데 차를 타래 아 총 누가 먹었다 큰일 났다 총 먹을 시간 없어 어 이 미친 검은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10배 개환권 메타 86명이나 있어 벌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뭔 시작하자마자 자기장이야 안 돼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애도 있어 이 미친 네 안 돼 안 돼 다섯 명 남았어 아 자동차 구하는게 최고네 쟤 어디가 아 일로 가는 거야? 아 자동차가 최고네 와 얘 여기서 들어오면서 뒤졌다 아~~ 레전드고요 아니 미치 너무 빨라 할라